안녕하세요. 아네스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아끼고 열심히 늘리고 있는 아이, 에르스트 가지고 나왔어요. 이 아이 키우는 법 알려드리려고요. 이 보시면 구구니 밑에 좀 굵게 크게 자랐죠. 이렇게 키우는 법 알려드릴 거에요. 이 옆의 아이도 밑에 기둥은 좀 많이 자랐는데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런 중간가지가 이렇게 굵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이 아이도 그렇게 만드는 법, 여기 보시면 잎이 많은데 이런 잎 정리를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디를 한마디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요.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서, 이 옆에도 또 이렇게 가지가 있는 거를 중간에 잎이 없는 부분까지 잘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위에 나오는 새순들을 다 잘라 주는 거에요. 이렇게, 다 자르고 나면 좀 잎이 없어서, 흉해 보이죠? 이렇게 다 잘라서, 요대로 이렇게 두고 키우시면 이제 요 아이들 요 중간가지들이 요거처럼 이렇게 굵게 되는 거에요. 요런 중간가지들. 요렇게, 요렇게 만드시는 거에요. 요것도 더 잘라도 되고, 요렇게, 뒤에 보시면 요 아이들, 또 같은 아이거든요. 밑에 보시면, 다 구근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요기, 요렇게 요런데, 구근이 요렇게 만들어져 있죠? 알이 동글동글. 위에 가지를 계속 자르는 거에요. 요기 보시면, 요기 요렇게 위에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요기도 요렇고, 그런 식으로 다 자르시면 밑에 밑둥이 굵어지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보시면 요기 하나를 제가 또 잘라 볼게요. 요기 요거, 밑둥이 이쁘게 있는데, 밑둥을 조금 더 하고 중간가지도 또 굵게 만들거면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 주시는 거에요. 이렇게 요기 앞에도 잎을 떼 볼게요. 밑에, 굵은 가지 보이시죠? 둥근 거. 요기 밑에 요 굵은 거. 그리고 요기 옆에도 요것도 요렇게 중간가지를 자르셔도 돼요. 요렇게. 요렇게 잘라 주시면 밑둥 굵어지고 중간가지도 같이 굵어지면서 이쁜 수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자를 때는 그냥 좀 흉해 보여요. 이파리가 많이 없으면. 그런데 뒤늦게 요런 식으로 이파리가 또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 보셔요. 이쁘게 키우실 수 있어요. 이아이는 또 허브라서 물도 좋아하고 물을 안 줬을 때는 이 줄기들이 축 쳐져요. 축 쳐져서 나 물 좀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물 주시면 뭐 한 3시간, 4시간 후에 보면은 벌써 살아 있어요. 요 아이들도 조금 가지치기를 요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또 요기도 요렇게. 요렇게. 이아이도 조금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꾸준히 요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또 뒤에 거도. 요렇게. 요렇게. 잘랐을 당시에만 조금 흉하고. 이게 금방 이렇게 싹들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쳐주시는 게 중요해요. 요렇게. 요렇게 해볼게요. 자. 요 모습 기억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변화된 모습. 요 아이들. 다시 한번. 잠ipper 보셨나요.